아 너무 피곤합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 출근을 할건데 좀 늦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아 피곤해 아니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부었냐 아 늦었어 지금 화장하고 갈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빨리 해야 돼 2분 컷 해야 돼 얼굴 좀 밝아졌죠 지금 괜찮아졌나요 갈 겁니다 전 출근할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쇼핑 라이브 회의하고 외부 업체 어드민 설정해야 되고 끝나고 대존자린 동생이랑 소주 한잔 할 거예요 아 무서워 얼굴 짱 많아 아 이거 지옥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옥이 문이 열립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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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양이 얼굴 엄청 부었구나 땡땡하네 창문으로 나무가 지나가는게 되게 이쁘다 나이가 들었나 갱년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화장을 잘 안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약속도 있고 영상도 찍고 싶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화장을 했는데 이쁘게 꾸미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침에 일찍 준비한 제 이 시각은 애기이란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뭐 진짜요? 그럼 얘기했어요 성형남 너무 귀찮아요 옛날 사람 성형남 옛날 사람 화장하는 남자 화장하는 성형남 화장하는 성형남 너무 크게 웃었잖아 입이셔 왜 그래요? 몰라요 좀 더 저희 텐션을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속도감에 천천히 더 높일게요 힘들 때 이걸 먹으면 힘이 납니다 약간 그 남자 잠시 다시 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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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니아 수영 아마도 에이 귀여운가 어떤거 같아요 아닌거 같아요? 어, 마술사라 부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인스타에 한 번 올려도 돼요. 저 인스타에 한 번 찍고 아, 이거 너무 그거다. 아, 이거 봐요. 죄송합니다. 미스를! 이거 말고 핑크서 써주세요. 마스크 속은 핑크! 너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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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가만히 보세요. 이거 어때요? 그거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시 후, 머리에 너무 좋게iso. 너무 많이 버렸는데, 그런데 눈이 조금만 없어요. 너무 빨리ios. 달걀고. 이제 정원이 다르다. 너무 많이 버리기에는 제가 상't대로, 그걸 안표가를 더 만진다. 그럼요. 이게 일단은 atenção이에요. 그럼 띄웨어 오지게. 한 번 더 잘 받으셔도 돼요. 자, 우리ähnmm. 맨치, 맨치, 맨치. 애들, 하얀색은 없어. 괜찮아요 현실 나와도 됐다. 11시 됐습니다. 뜨면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WHERE 우리 CM 속으로 나왔는데 나rico 나오니까 아니 벌써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이 벌써 계세요. 많이 기다리신다고 들어요, 저희가 아직 이벤트 설명은 안드렸는데 corruptios 아아 정말요! 여러분 Terra get out 감사합니다. 원래 저만 핑크를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핑크 모자를 쓰기로 했는데 조금 창피하시다고 해서 핑크 모자 한 번 쓸까요? 한 번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목에다가 예쁘게 걸어주시는 걸로 예쁘게 리본을 메는 걸로 오늘 1등 했으니까 이런 스카펌 메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남자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바비 인형 같아. 스트라이크에도 다 호환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산책할 때도 진짜 짐이 많잖아요. 덥네요. 물로 세척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물티슈로 가볍게 날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목에다 감고 있으면 사실 이거 많이 부어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지금 아마 이거 방송 끝나고 잠시 동안 저희가 많은 혜택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구매하시길 바라구요. 다음에도 라이브 쇼핑 계속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한번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꼭 또 봬요. 감사합니다. 함께 계세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이. 아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딱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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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된다고 말. 아 또 얘기해. 핸드폰이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제가 방문할게요. 네. 아우 피곤해. 안 먹고 와요. 배고파. 많이 판매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한번 다. 아직도 못키지 않음 촬영을 했다 잘 못했지 역시 연습생이 잘 못했지 아직도 잘 못했지 잘 못했지 이제는 아직도 안 됐지 엉덩이